진짜 많다. 사람 되게 많다. 진짜 많네. 진짜 축제네. 천 명? 몸 보면, 몸 보면 알겠다. 알겠습니다. 뭐야? 나래현나 집 아니야? 우리 집 아니야? 바닥이 우리 집인데? 나래현나 집인데? 어? 진짜는? 같이 삽니다. 뭐 하는 거야? 사귀지도 않고 사는 애야. 몇 시야? 왜? 50분이네. 와, 진짜 일찍이다. 근데 살 많이 빠졌다, 형. 진짜 많이 빠졌다. 그러네.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, 한 6kg? 많이 뺐네. 9달만에 6kg이야. 근데 이제 체지방만 날아가더라고. 그렇지, 달리기 하니까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낯선 모텔에 혼자 와서 자면 무슨 우주에 혼자 이렇게 담겨져 있는. 아, 혼모. 저막함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혼모는? 혼모한 거예요? 응. 오래전부터 좀 생각해 왔었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서. 여기가 지금 청주시예요. 청주시에 와서. 내일 일정이 있어서 이제 잠을 여기서 자게 됐습니다. 이게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아예 이 근처에서 잔 거죠? 응. 왜냐하면 집에서 자면 이제 또 못 일어날까 봐. 그래, 이게 낫겠다. 아니, 그래, 이제. 네. 네. 치약을 입으로 먹네. 형, 치약을 왜 깨물어? 좀 대용량을 내가 집어넣어야 돼서. 팔. 어우, 어우, 저 아주 그냥. 요거, 빨리 가비셔야 해. 거의 이제 여기 목적까지 이제 넣어서 좀 같이 그 목적까지 닦아줘야 되거든요. 신하게 다음으로 넣어줘나? 아 이것도 새로 샀네 야 부유방도 없어졌네 아예 없어졌네 아니 전날 햄버거 먹었나 봐 어떻게 알았어? 저 M사 콜라 있길래 그걸 봤네 강하다 전날은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장하다 비장해 되게 오랜만에 떨리는 느낌이 있더라 떨리지 이런 느낌이 너무 형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떨리는 거야 피곤해 터미널 해도 안 떴어 아 이런 새벽 공기도 너무 오랜만이고 아 뭐야? 어디야? 흠 흠 흠 이런가 아 여기 어디야? 선생님 이거 이거 공짜에요? 버스? 예! 어? 뭐야? 1등이야 대청호 마라톤 오늘이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던 마라톤 풀코스 42.19 를 뛰는 날입니다. 그냥 해봐 그냥 그냥 해봐 그냥 내가 42km 차 타고 가도 한참 가는건데 원래는 하프를 나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풀코스를 한번 도전해보는게 어떨까? 일반 발범은 아니신거에요 약간 넓으신거에요 발바닥이 좀 아픈적은 없었을까요? YC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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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이후로 전문적으로 하는분들이랑 다 이제 배우고 일주일에 한 3일씩은 뛰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배우고 다 이제 배우고 완주 파이팅! 완주! 저기 뭐야? 아르기님 안녕하세요 같이 뛰시는 분들이구나 응 이건 주최측에서 버스 대전 저거 이제 주최측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용 헤드버스 되게 긴장됐겠다 오우 떨린다 나도 시골길이네 청남대회 청남대회 저게 뛰는 경로야 자동차 내비인 줄 알았어 긴장되나보다 긴장되지 원래는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지 되게 좀 떨리더라고요 그게 이게 뭔가 울렁인다고 그러나? 그런 걸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결투가 없었어 내 삶에 뭔가 결투를 한다는 내 자신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떨리는 게 왔던 것 같고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결투죠? 뇌가 칼로리를 많이 쓰니까 최대한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생각도 그냥 최대한 머리 아픈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어우 나도 떨리는 것 같아 괜히 안녕하세요 파이팅! 다들 아시는구나 그래도 파이팅 파이팅 이건 또 수원에서 왔나 보다 수원? 각지에서도 와 처음에는 제가 타고 간 버스가 생각보다 버스를 많이 안 타네? 제일 좋아서 갑자기 다른 VIP 전세버스가 막 오는 거야 아예 차를 전세를 해서 오는구나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네 전북에서 막 오다가 새해는 처음으로 대학교 체육축제? 그게 모인 느낌? 아 이게 전국에서 모인구나 조금만 더 쌀쌀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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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받은 게 좋다 진짜 오 이거 크다 아 이쁜 골로 몸 보면 알겠더라 와우, 엄청 수원 완전 대축제네 재난하네 산치국수? 대박이다 굉장히 큰 마을 축제인데 중요한 건 거기 있는 마을 아저씨들이 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엄청 다 잽싸게 생겼고 엄청 건강한 마을 축제 우와, 멋있다 파이팅 파이팅 긴장되겠다 또 기대하니까 보는 눈도 많고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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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더 떨리지 뭐 그럼 긴장되지 파이팅, 파이팅이 안 들려 그렇게 파이팅 난 마지막에 파이팅 파이팅 Mason 띵 너무나 어우 떨려 이제 무릎이 제가 20대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요즘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무릎에서 찌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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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뚝뚝 소리 나 뭐 앉을 때 소리 나지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할 줄을 알아요?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잘해 저거 왜 하는 거야? 여기 근육을 좀 잡아준대요 10kg 20kg 이제 뛰면 뛸수록 확실히 차이가 계속 쌓이니까 진짜 진짜 중요해 아유 울으면서 소리 어떻게 앉아있기만 해도 뭐야 구슬치기 한 거 아니야? 아 정말? 너무 깜짝 놀랐어 평소에 좀 하고 다녀야지 왜 이렇게 많이 붙여? 주호님 오 이때야 이분이구나 아 풀코스 나랑 같이 첫 도전 아 저 분도 풀코스로 그래도 동지가 있으니까 조금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마음이 편하지 이게 뭐야? 파우더를 바르대 파우더를 왜 발라? 물찜 나지 말라고 아 수준이니까 아 그렇지 물찜 생기면 지금 이거 발라야 돼 아 바르니까 기분 좋더라 애기들 궁뎅이 뚫겨주고 아 기한이 형 파이팅하세요 예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장비가 많이 늘었네 진짜 신기한 장비가 많다 이거 셔츠 좋았는데 부유방 셔츠 아 근데 저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 그래 저거 입고 안 띄워줬어 아이 그 부유방이 남들에게 비춰지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서 칼로리가 소모돼 부유방 때문에 웃으면은 한 두 명 날아가면 아 숨어주면서 아 마저도 칼로리를 아끼기 위해서 아 아 근데 사기를 떨어뜨려요 저 부유가 아 최인적인 사기를 본인이 사기 떨어뜨리면 안 되지 그럼 그럼 아우 아우 섹시해 무릎에 테이핑하던 거 아니에요 저거 지금?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금씩 패치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 형 그거 없애고 싶으면은 풀코스 이거 뭐지? 테이핑 안 하고 한 몇 번? 아 좀 깎이게 아 그럼 날아가요? 없어져 어? 나도 좀 필요한데 요즘 깎여 깎여 너도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좀 필요해 요즘 형 요새 올라왔다 됐어 아유 씨 가방이 개편네 뭐야 이거 하나 뭐야? 그게 이제 에너지 젤리 에너지 젤리 어 에너지 젤은 다 드신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뭐 10kg 마다 드시는 분도 계시고 5kg 마다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그래서 저는 제 용량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은 불안하니까 최대한 많이 쓰신다고 녹을 텐데 그래서 좀 너무 많이 해서 좀 배가 흔들리더라고 그래 신경 쓰이잖아 근데 무슨 맛이에요 저게? 저거 상과 이것의 맛을 물어봐 왜 먹어? 에너지 많잖아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해 그럼 그럼 에너지 드링크 요새 젤리로 나오잖아요 박카슬리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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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 흰색이랑 빨간색 두 개 준비했는데 아휴 빨간색 예쁘구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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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네 이뻐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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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스텝 색깔 다 뭐하는 거 같아 그래 얘 약간 다라이 같은 게 빨간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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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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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많이 넣었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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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하는 거야 이걸 이제 부치면은 그 딱 그 지나가잖아요 호스를 예를 떠서 딱 지나가면 센서가 오오 아휴 구간마다 이렇게 시간을 체크를 해줘 약간 그 희찬이 조끼 같은 거네 오 이거 오 아 kok neg 어 번호 좋네 좋다 진짜 해보자 죽기 밖에 더하니